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는 것보다 오케이. 어떤 거 좋아요. 이게 좋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좋아요. 그렇죠. 이게 좋아요. 나 키가 되게 키가 다 보여. 괜찮은 거야?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영원타로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식사를 하셨잖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폐가 나오고 아랫폐 나오고 소화지. 그러면 이게 봐요. 우려 없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 적지가 버릇톡 버릇하는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군요. 여기 여기 하다 괜찮아요.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피곤하면 다시 한번 바꿔서. 왜 바꾸면 발란스되어야 돼요. 발란스되고 이거는 앉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 의자 위에서 앉으면 아까 내가 엉덩은 무조건 이렇게 맞췄어요. 이거는 만약에 다리가 다리가 짧아. 다리가 짧아. 또 얘기하려고 그랬죠. 다리가 짧아. 안 닿아. 전원주 씨. 숏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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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고양이. 빨리 대주세요. 마이클. 오케이. 1, 2, 2, 2를 할 때는 자기 눈을, 자기 다를 봐야 해. 2, 3, 4, 5, 5, 6. 척추, 죄송합니다. 아니 사람 불러놓고 마이크 대가 놓고. 나 왜 부른거야 나 진짜. 매트리스 안 줘, 마이크 대 줘. 나 뭐야 도대체. 호리, 호리, 척추, 목, 등, 그 다음에 어깨, 옆구리, 이거 폐, 아래 폐. 골반? 골반, 골반이 그거 완전히 운동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빨리 한 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 자 갑니다. 1, 2, 3, 4, 4, 5, 5. 5, and down, down, up, 6, 7. 6, no, 6라고요? 아니 7인데요? 아니 7이에요. 이게 6, 이게 7인데요. 왜 그러세요? 여기는 업이예요 그냥 업. 아 그래요 업이예요? 왜냐면 명사부터 시작을 하는거에요. 명사부터 시작을 하는거에요. 명사부터 시작을 하면은 원 원 원 원 투 투 트리 트리 포 포 파이브 식스 그러면 명사부터 시작을 하면 세븐했죠. 아 이게 세븐이라고? 이야 하나가 빠졌습니다.